이번에는 목포 연결합니다. 김혜은 앵커, 무한의 한 농촌마을이 악취 피해를 호소하며 공장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한의 한 농촌마을 주민들이 인근 퇴비공장의 악취를 견디다 못해 공장의 쓰레기를 나르는 트럭을 온몸으로 막아서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악취 피해를 호소하고 공장 측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맞서는 가운데 행정당국은 단속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정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퇴비공장 입구에 진을 치고 선 마을 주민들. 음식물 쓰레기를 실은 트럭이 들어서자 온몸을 던져 차를 막아섭니다. 공장 관계자와 고성이 오가고 제지하는 경찰과 실랑이도 벌어집니다. 지금 주민들은 잠도 안 못 믿어요. 잠도 안 못 믿어요. 면적은 만 제곱미터가 넘고 매일 20톤 가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해 퇴비를 생산하는 공장인데 위치상 3개 마을 사이에 껴있어 연일 악취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어진 지 20년이 넘어 시설이 노후화된 데다 행정당국의 단속도 허술하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반면 퇴비공장 측은 인근의 다른 축사 악취가 섞인 건데도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면서 지난해 냄새 저감 시설까지 확충했다며 되레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냄새 나면 나한테 전화하면 조금 약품 처리라도 다 할 테니 나한테 해지라게도 강공서로 맨날 목포나 무항군의 직무유기네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입장이 엇갈리면서 객관적인 수치로 판가름할 수밖에 없는데 악취 수치는 날씨와 기온, 바람 등에 따라 삽시간에 바뀌어 측정이 쉽지 않다는 게 무항군의 설명입니다. 또 절차상 개선 권고부터 이뤄져야 해 연속적으로 기준치를 넘기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어렵습니다. 실제 이 공장은 그간 세 차례 이상 기준치를 넘겼지만 연달아 적발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피했습니다. 민원이 세도하면서 무항군은 보다 강력한 규제가 가능한 악취 배출 시설 지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행정소송 위험 부담에 선뜻 밀어붙이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회사 이한철 대표가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올 상반기까지만 시내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라면서 목포시가 이와 관련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목포시는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밝히는 한편, 오는 7월까지로 예정된 시내버스 관련 용역을 6월까지 한 달가량 앞당겨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풍력 발전기를 유지보수하는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유지보수 항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신안군의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중간 용역 보고회에서 독일의 한 업체는 항구 안에 인력 양성 기능 구역을 설정해 1,600여 명에 이르는 해상풍력 단지 인력을 교육시켜야 하고, 자은도 등의 해상풍력을 유지 관리하는 보수 항구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